아아 아아 뭐야 정신차려 야 아아 아아 아 뭐야 아아 따가워 아아 고 뭐 뭐 왜 뭘 왜여 뭐 왜 뭘 왜 가 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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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트리같은ün 뒤질래 들어갈수록 더 진짜야 전신 내가 너를 놀랬길러 한게 아니라 정신 PERTACца하려고 한거야 너도 지금 느낄거야 열기하네 자 지금 기운이 여러분 장난아니에요 aye konp operation 여기 너무 무섭다 여기 너무 무섭다 방금 어디 지나갔어? 상당한 기운이 여러분들 상당한 기운이 여기 있다가 갔네 기운 자체가 상당해요 와 소리 무서워 지금 열렸어 다 안보이죠 뭐야 뭐야 나 지금 팔 하나만 넣었는데 아 이거 뭐야 기운이 팔 지금 열었고 나 들어갈라고 딱 하나 넣었단 말이야 기운 자체가 왜? 이상하지? 아님 와 진짜 이상해 와 이상해 이상해 두 장이라도 하나 하고 들어가면 안되겠다 안되겠다 다시 한번 할게 없는데 하 아까보다 잘 안나와 어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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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게 없는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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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봐 맞췄네 들어와서 조금만 있어봐봐 하아 하아 안좋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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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무섭다 좀 더 내려가볼게요 여러분들 우선 백같아 아주 상당한 기운이 있던 그 구시네 야! 조심해! 와... 와... 와 너무 좁다 안에 있네 안에는 기운이 더 세 안에는 기운이 더 세 지금 와 기운 봐라 또 이상해? 기운이 더 세서 그래 숨이 안 쓰신다고? 배이비님 500개 일로와 일로와 배이비 배이비님 500개 감사합니다 잠깐만 뭐가 온다 잠깐만 뭐 잠깐만요 뭐가 와요 뭐가 온다 주위에 뭐야? 주위에 뭐야? 아까 기운 쎄다 왔네 어디야? 어디야? 야 너 왜그래? 쳐다보지마 정신 차려 왜그래? 왜그래? 지금 주위에 여러분들 여기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뭐야?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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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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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 아! 야! 으으응 흑 으흑 크으으으으안 흑 으К 흐엑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끊고 놔두고 갈게 갔다올게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봐봐 눈 돌아가면서 봐봐 눈 돌아가면서 눈 돌아가면서 눈 돌아가면서 기운이 너무 세요 여러분들 안 돌아가서 안 돌아가 뭔소리 하네 뭐 무슨 뭐 뭐하고 있어 뭐야 또 들어왔어 지금 또 들어왔어 또 들어왔어 또 들어왔어 목을 졸라 불었어 나 너무 무서워 지금 뭔소리야 도가 Singer 바사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를 반대로 든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든게 아니라 뭐야? 일어났다! 뭐야?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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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눈 돌아갔어 x2 뭐야? 또 나온다 x3 또 나온다 x4 또 나온다 x4 또 나온다 x4 또 나온다 x4 또 나온다 x5 아.. 아 저거 뭐야.. 저거.. 너무 무서워 왜이래? 왜이래? 들어가볼게요 뭐야 또 또 이상한걸 하고있어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뭐 뭐야 turn 봐봐 여러분들 보니 앉아 왜.. 옆에.. 굳이만 좀 태아를 해.. 뭐야.. 나온다.. 뭐야.. 움직인다.. 움직인다.. 어..뭐야.. 아..어..뭐야.. 아..뭐야.. 아..뭐야.. 아..뭐야..따로.. 아..어.. 아..뭐야.. 또 문 다질러 온거야? 또 문 다질러 온거야? 여기가.. 달리 온다!! 뛰쳐온다!! 달리온다!! 달리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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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러분들.. 뭐야!!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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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돌아갔어.. 뭐라고 해 지금.. 아니 여러분들.. 해 떨어졌어 x3 where am I ? t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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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o to the train 어얤 jurisdictions.. overe 미치기용.. 어떻게 표현해.. kov.. rabble.. 오 god.. 요거.. ㅅㅇ.. 로.. 으아ability you.. 제발.. 신앙아.. 뭐야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와요 뭐하는거야 멈췄다 멈췄어 눈이 안쪽으로 돌아갔어요 눈이 보입니까? 어디갔어? 뒤에도 누구지? 뒤에도 누구 오고 있어 뒤에도 누구 오고 있어 뒤에도 누구 따라오고 있어 뒤에도 누구 따라오고 있다고 나 맞았어 나 맞았어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아 아 아 뭐 뭐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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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심 기운이 없어요 잠깐만 여러분들 괜찮아요? 네. 춥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 새로운 것도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나를 지금 이쪽으로 몰고 온 거야? 네. 나를 이쪽으로 몰고 온 거야? 네. 아 뭐야.. 나를 이쪽으로 지금 몰고 온 거야? 앉아 있어라니 지금 정신이.. 괜찮아냐?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머리 아프다고?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 후신 기운은.. 마이콜한테서 지금 안 느껴져요. 할머니가 나고있다. 할머니.. 108할머니.. 뭐야.. 뭐야 저기로 또.. 아줌마도 하나 있네.. 저봐요.. 저봐요.. 또 움직였어.. 방금.. 왜 이러면 돼.. 움직인다.. 내려가 내려가.. 저기 뭐야.. 왜 내려온 거야 저것들.. 왜 내려와.. 우리한테 또 올라오는 거 아니야? 둘 다.. 둘 다 신을 모셨던 무속인이야.. 둘 다 신을 모셨던 무속인이야..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음기가 센 대나무 숲 안에다가 묘를 해놨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근데 추측해 보면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자체가 기운이 세잖아요 기운 자체가 이 대나무 안에 기운이 세잖아 살아있을 때 그 기운 그대로 받고 있으라고 이 대나무 숲 안에다가 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여기 앞에까지 나왔다 여러분들 이게 제발 카메라에 당기면 좋은데 카메라에 지금 저 피석이 있죠? 피석 옆에 지금 서있어요 지금 피석 옆에 흐르다고 지금 피석 옆에 피석 옆에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우리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너무 여러분들 기운이 너무 세요 지금 대나무 쪽에서도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할게요 저기 저 Pardon? 아는땀 아는땀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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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전 예전 예전